뤼퍼니카 뤼퍼니카 시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미성아 좋다 했는데 근데 오늘 좋네 뭐냐 저 맨날 거치대에다가 핸드폰 하나 더 잡았다거나 저 원래 그거 하이킥 보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자고 일어나면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자동차를 이렇게 멈추나 보다 했는데 알고 있으니까 기도가 맨날 꺼져 끄는 거였어 시끄러워가지고 유산균을 먹어야겠어 유산균을 먹어야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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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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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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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안녕. 약간 이런 느낌? 그치 약간 이런 느낌 아 피곤하다 난 전혀 이거 있는 걸 상관 안 하는 거야 신경 안 쓰는 거야 비록 지금 나도 신경 쓰고 있지만 진짜 웃기다 브이로그 잘 찍고 싶은 사람의 브이로그 이제 데뷔 초 느낌으로 가면 이런 거지 네 안녕하세요 승현입니다 저 여기 대기실에 들어가 보실래요? 들어오세요 저 빨리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비 형이 지금 말했거든요 마피아에 대해서 자기가 잘했어야 된대요 다 티가 나는 사람들이 마피아가 된 것 같아요 홍두니 형은 지금 거의 100%고 도연 누나 살짝 계시네요 화장실까지 들어오게요 저런 게 카키 좀 받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소시지 혹시 펜이 있어요? 네 저 펜 있어요 뭐 쓰시지요?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마카롱 진짜 먹고 싶다 옛날에 마카롱 진짜 안 좋아했는데 너무 달아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 맛있어 너무 달아 이러면서 너무 달아 이러면서 너무 달아 이러면서 너무 달아 이러면서 잘 안 먹으면 좋겠다